김보미 선수가 세트를 끝내버렸죠.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 2대0에서 또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조제호 대 산체스의 3세트 시작합니다. 1세트에서는 초구 공략을 성공하지 못했던 산체스인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번 실수는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시즌 팀리그에서 산체스와 조제호의 맞대결 이제는 3승 0패로 조제호 선수가 앞서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시도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1라운드 3세트에도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쳤고요. 그때도 15대14 정말 끝까지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1, 2라운드 현재 산체스 선수는 3세트를 모두 출전하고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산체스 선수도 1세트를 플레이하면서 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팀리그 단식에서 9승 4패 기록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고요. 자 이번엔 왼손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을 봤습니다. 네 노란궁 투케 처리 완벽했습니다. 네 빠질 공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연속 4득점째 SY 바자르는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해서 혹은 승점을 위해서는 이번 3세트는 반드시 또 따져야 되는 세트거든요. 여기서도 밀리면 이제는 더 이상 갈 데도 없죠. 네. 길게 돌렸고요. 들어갑니다. 첫 공격부터 장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점 어제 경기도 지금 산체스 선수가 김봉철 선수에게 10대0으로 지던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두께가 일단 잘못 맞았죠. 5점을 췄지만 첫 공을 뱅크샷으로 이렇게 일단은 기회를 줬다. 네. 그러면 반격이 어디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3세트가 15점제 세트인데 워낙 또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정말 이 배치 하나 잘못 내주면 바로 역전을 내줄 수가 있는 세트거든요. 그렇죠. 못 친 것도 아깝지만 공을 이렇게 좀 2점짜리를 줬다라는 게 네. 네. 그리고 조재호 선수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더 화날 수 있는 산체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배치라면 조재호 선수는 충분히 두 점을 획득할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뒤로 보면서 또 다음 그 길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냈습니다. 네. 뒤돌리기 시도하는 조재호 선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또 공격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산체스 선수의 5점이 뭐 소용없이 소용없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들어갑니다. 정말 빠른 템포로 득점을 쌓아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5점이 좀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모두 삽니다. 조재호 선수는 컨디션 아주 뭐 이상 없어 보입니다. 오른쪽 당첨을 줬다라는 건 장장단으로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조금 짧아 보이는데 아하 2공이 들어갔다 하면 또 흐름은 또 계속 이어지면서 몇 점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공격은 조금 아쉽습니다. 두께도 일단 좀 두껍게 형성된 것 두껍게 맞았죠. 두 선수가 첫 공격에서 넉 점 다섯 점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산체스 선수의 2인위 공격 옆돌리기 길게 돌렸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참 다음 공 연결 잘 시킵니다. 두 선수의 지금의 흐름이라면 3세트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승부가 날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 네, 옆돌리기 어, 여기서 실수를 하네요. 지금도 코너 쪽에 바짝 붙으면서 한 점만 득점하고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네, 조금 네, 화났어요. 산체스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권을 넘겨주는 과정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금 너무 조심스러운 스트로크를 하다가 안쪽으로 남겨버린 거죠. 긴 공 왼쪽으로 단장단으로 길게 올려보내는 거죠. 아, 지금은 공수를 다 생각하면서 스트로크를 한 건데 일단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전을 약간 줬는데 두껍게 맞으면서 회전이 오히려 더 강화가 돼버렸죠. 네, 투쿠션으로 맞으면서 공타로 물러납니다. 수비가 아주 견고하게 되진 않았죠. 자, 이렇게 되면 산체스 선수도 한번 뱅크샷을 시도할 수가 있는 배치인데요. 가장 길게 뽑아내야지 나올 수 있는 배치예요. 아, 이걸 또 남겨버리네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조재호 선수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약오르게 빠집니다. 그런데 길게 뽑으려고 뒤를 세웠단 말이에요. 세울 필요까지는 없었던 거죠. 파란 공의 왼쪽 면을 맞췄어야 됐는데 정면으로 향했어요. 파란 공의 왼쪽부터 노란 공의 오른쪽까지 길이 꽤 넓었단 말이에요. 아, 조재호 선수도 여기서 원쿠션에서 투쿠션 올 때 확실하게 하단이 표현이 되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샷은 원에서 투 내려올 때 휘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휘어지는 성질이 살짝밖에 일어나진 않았고 자, 여기서 단쿠션으로 향했어야 됐는데 바로 맞으면서 이번에도 투쿠션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당점을 슬쩍만 섞어줬어도 이건 득점 거의 틀림없었다라고 봐도 되죠. 어우, 옆돌리기예요. 아주 얇은 두께로 공략합니다. 아, 이런 두께. 네, 들어갑니다. 한 번에 공타로 쉬어갔던 산체스였는데요. 이번에 한 점 추가하면서 7대4, 3점 차. 오늘 홈팀이 SY 바자르 이기 때문에 SY 바자르 쪽에서 응원단이 조금 와 있어요. 네. 옆돌리기 수도 하는 산체스. 아, 가로막힙니다. 또 날 수도 있는 그런 충돌이었지만 웬만해서 안 나는 충돌이거든요. 여기서 파랑궁이 이렇게 길을 막아버리네요. 7대4, 석점차. 조재호 선수의 4이닝 공격. 옆돌리기입니다.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약간 첫 분리가 밀리는 분리가 됐거든요. 그게 결국 짧아지네요. 아, 3연속 공타입니다. 조재호 선수. 지금 공의 모양을 봐서는 약간 더 두껍게 맞추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또 좋은 공 같죠? 부드럽게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네, 빠질 공간 없습니다. 득점 점검. 서로가 좀 부담이 느껴지는 상대이기 때문에 실수도 좀 나오고 1라운드 때도 그렇게 잘 친 건 아니죠, 기록상. 그렇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넉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뒤돌리기로 득점을 만듭니다. 공은 모아졌는데 뱅크샷을 구사할 방향이 보이질 않습니다. 1이닝 이후에 오랜만에 연속 득점 기록하고 있는 산체스 선수고요. 파이브 쿠션 구사하죠. 자, 지금도 뒤돌리기. 조금 약한데 약하면 길어지죠. 네. 길었습니다. 9대4 5점 차 조재호 선수가 3번 연속 공타 이후에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큐거리가 지금 파란 공 때문에 약간 방해가 될 것 같은데 조재호 선수가 지금 이거 불편한 자세를 무릅쓴 이유는 다음 공을 다음 공이 잘 나올 게 보였거든요. 흰 공과 노란 공은 웬만큼 괜찮아요. 그런데 브릿지가 좀 불편해도 스트로크하죠? 네, 뒤돌리기로 공략합니다. 딱 맞춰낸. 정확합니다. 연속 득점. 점수 9대6 조재호 선수가 2이닝부터 4이닝까지 3연속 공타였는데 산체스도 그 틈에 좀 달아나지 못했단 말이죠. 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시도를 하네요. 시원하게 잡아당깁니다. 좋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연속 3득점째. 고무줄로 잡아당기듯이 쭉 당겨지죠. 노란 공이 신기한 궤적을 그리면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파란 공이 조금만 올라가 있으면 원백은 어치기도 있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나오면서까지 네, 들어갑니다. 연속 4득점째 9대8 네, 지금 나올 게 나오고 있고 산체스 선수의 잔실수가 네, 지금 점점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좀 가려고 해요.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NH농협 카드인데 3세트도 접전이지만 조재호 선수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살짝 하단 당점으로 얇게 옆돌리기를 만드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하게 득점으로 만듭니다. 연속 5득점째 지금 하단을 안 쓰고 그냥 평범한 두께로 치게 되면 파랑봉이 단 장을 맞고 이목적구를 때리거나 내기를 맞거나 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얇게 쳐야 됐고 얇게 치기 때문에 각을 만들려면 하단이 좀 필요했던 거죠. 네. 오늘의 플러스 시스템 라인이 조금 짧게 다니고 있죠. 지금 좀 밀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회전이 더 배가 되거든요. 더 짧은 각도로 진행됩니다. 자, 아쉽게 이 공격은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9대9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더 순간순간이 더 짜릿해지겠습니다. 이제 3세트 승리까지 6점씩을 남겨놓고 있는 두 선수 산체스의 6위닝 공격입니다. 아, 정확합니다. 추격은 허용했습니다만 절대 리드는 뺏기지 않고 있고요. 1라운드 3세트에서 15대14의 승부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한 점차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얇게 면을 맞추는 방법과 두껍게 포쿠션을 보는 방법이 있죠. 네, 뒤돌리기 들어갑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11대9 산체스 선수의 두께 공략 능력은 정말 볼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선수고요. 과거의 기량보다도 두께 맞추는 능력은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을 줘요. 파워도 더 증가가 됐고요.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일곱 쿠션 길을 갈 것이냐 다른 길은 딱히 보이질 않는 상황인데요. 노란 공이 내 길을 가로막기 전에 내가 내 공이 지금 3 맞고 4 쿠션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좀 얇게 보면 또 7 쿠션 맞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우선 2중으로 걸려있죠, 일단. 아하! 하하! 우려했던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더 얇게 쳤어야 돼요. 네! 더 얇게 쳐야지 노란 공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갔을 것이고 자, 이제 11대 9, 조재호 선수의 6인인 공격이 이어집니다. 아, 정확합니다. 아, 정확합니다. 비켜치기로 득점을 뽑아내면서 11대 11, 1점 차. 자, 이제부터는 정말 약간의 차이가 3세트 승부로 달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1라운드와 뭐 동일한 분위기죠. 박빙으로 갑니다, 주 선수. 네. 파란 공어 오른쪽으로 길이 허니 나있죠. 네, 뒤돌리기 시도. 이 정도는 문제없습니다. 11대 11 동점. 아, 정말 1이닝부터 시작해서 나란히 가고 있는 두 선수의 3세트인데요. 11대 11 동점. 네,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자, 흰 공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정확한 라인을 그리면서 득점 이어집니다. 박수하나옵니다. 영광바이 그린포스, 조재호. 이번 3세트에서 처음으로 리드를 잡는 조재호 선수. 살짝 이번에도 얇게 치기 위해서 네, 하단 당점이 들어가는 게 보이죠. 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연속 4득점째 13대 11. 자, 이렇게 되면 벌써 두 점만을 남겨놓게 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네. 지금 조재호 선수 한 번에 끝을 내는 걸어치기를 갈 것이냐 아니면 하단 당점으로 흰 공의 왼쪽을 노릴 것이냐 한 번에 끝내는 선택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타임아웃을 요청했고요. 포쿠션 지점을 지금 체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뱅크샷으로 마지막 공격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밀렸는데 네, 위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노란 공이 어디까지 왔었을까요? 벽 옆에 가까이 오면 산체스 선수도 아, 그 정도까지 구르진 않네요. 좀 얇게 맞았죠, 조금. 자, 여기서 과감하게 원뱅크 걸어치기를 봤던 조재호 선수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흰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 가거든요. 심지어 2점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이 나오는 거죠. 투뱅크로 가네요. 산체스도 바로 동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들어갑니다. 산체스 선수다운 네, 그런 샷을 보여주네요. 정말 승부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13 대 13 동점 두 선수의 1라운드 맞대결 15 대 14 이번엔 13 대 13 가장 크게 점수 차가 난다고 해도 2점 이내입니다. 비껴치기 시도합니다. 아, 포쿠션 라인을 완벽하게 떨어뜨립니다. 들어갑니다. 14 대 13 이런 게 바로 그 두께 공략 능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포쿠션으로 가기 좀 부담이 되는 위치였는데 참 어느 선수가 3세트 승리하더라도 서로가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너무나 멋진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세트 포인트 다시 7쿠션 길이죠. 들어가면 3세트를 승리할 수 있는 산체스 들어갑니다. 조재호 선수가 걸어치기와 뒤돌리기를 고민하다 걸어치기 승부수가 통하지 않자 산체스 선수가 바로 4점을 마무리해버리네요. 자, 이렇게 산체스 선수가 1라운드에서의 3세트 패배를 2라운드에서 바로 서력을 했습니다. 15 대 13 다니엘 산체스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역시나 두 선수의 맞대결은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점수 차가 두 점밖에 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한 점 차 승부가 펼쳐졌는데 조재호 선수의 원뱅크 걸어치기 실패가 산체스 선수에게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